안녕하세요 랩탈 여러분 랩탈리아를 사랑해주신 구독자 여러분한테 이번 영상은 저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름하여 혜성찬 랩타 유튜브의 주인이지 아 우선 제 소개 소개하는 부분의 영상인데 초보자 그런 영상을 좀 보니까 이런거 하래요 자기소개 같은거 그리고 이런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지 그래야지 좀 여러분들이 아 저를 알고 아 이런 구독을 해서 이런 영상들 하나하나를 볼 때 조금 다를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준비했어요 저는 이제 올해 마흔 둘 78년생 말띠구요 27살 2004년도 27살 때부터 지금까지 랩탈리아를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많이 해왔죠 보통 좀 오래됐죠 지금 그렇게 보니까 2004년도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나이도 저번에 영상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늙을 때까지 젊은 날 다 랩탈리아를 끌어봤고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제 랩탈리아에서 일을 한 만큼 저의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물론 제가 또 성격 자체가 좀 약간 실험정신이 좀 강해요 관찰력도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좀 더 많은 관찰도 하고 실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해요 그렇게 실험을 해서 이제 생물들을 좀 더 나은 좀 더 안전하게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잘 죽이지 않는 것만 연구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육 세팅법 뭐 사용용품 그 다음에 사육 방법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알려졌고 뭐 지금 현재 국내에 알려진 거의 대부분의 사육정보나 용품들 이런 것들 거의 한 60% 70% 정도는 제가 랩탈리아를 하면서 여기 손님들한테도 얘기했고 프리마스터들한테도 안내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라고 했고 저희 사이트 쇼핑몰에서도 기재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사용하는 정보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시간이 흘러면서 바뀐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제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정보가 좀 많이 바뀌어서 사육 정보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되고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재료 더 좋은 용품 더 좋은 사육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거를 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쪽 샵 아니면 저쪽 브리더 아니면 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사육하라 그러는데요 그거는 뭐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보통 외국 자료 구글에서 검색하면 웬만한 자료들 다 나와요 근데 보통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다 보면 그 외국 전문가들도 있고 전문 샵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올려놓은 정보를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저희는 그 방법은 다 써봤어요 또 문제점이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네이크 바닥지로 사용되는 나무조각이나 바크 같은 걸 쓰는데 보통 저희가 예전에 수입했을 때 100마리 이상 새끼를 똑같은 환경에 똑같이 세팅해서 그 바닥지에 써서 핑키를 줬는데 한 세네 마리가 죽었어요 제 성격상 그러면 용납이 안 돼요 저는 100마리 다 살아야 돼요 성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다른 데서도 그렇게 쓰고 그렇게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써봤는데 문제 없었다 네, 문제 없었던 경우에 속하는 거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그게 여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으로 키우다가 문제가 터져서 그래서 많이 연락 오는 거예요 랩탈리아에 전문샵이라고 해서 갔다 아니면 브리더들한테 전문 브리더들이 이렇게 사육하라 그랬다 근데 왜 문제가 터질까요? 왜 저희한테 연락 오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그게 맞는 정보고 제대로 된 사육 방법인데 왜 랩탈리아로 연락해서 자꾸 생물이 아파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잘못됐어요? 연락 오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다 경험을 해 봤어요 다 경험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도 받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연구하고 또 실험하고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부단히 노력했어요 엄청 오랜 시간 동안 랩탈리아를 하는 동안 그 많은 사람들과 많은 초보자들을 상대하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달라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샵에서 설명하는 거랑 외국 브리더들이나 샵에서 얘기하는 거랑 저희가 좀 달라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다 해본 거예요 다 써봤어요 레오파릭 에코트 슈즈 써보기도 하고 타란툴라 에코호스 네 기본적인 에코호스 많이 썼어요 예전에 외국에서 기본적인 세트가 에코호스, 물그르, 은신처 요즘은 좀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요즘 다른 영상 준비하는 것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조금 봤는데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어요 세팅도 조금 더 추가되고 좀 더 꾸며주는 방식으로 세팅을 해주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아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랩탈리아에서 세트몰을 만들고 타란툴라 꾸며주고 세팅해 주면서 여러 가지 장식 넣어주고 초창기 때 저희 샵 실화은 어디에서 욕 많이 했습니다 회원들 동원해서 욕도 많이 하고 엄청났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죠 왜? 해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써보니까 이게 더 좋구나 하기 때문에 써본 사람들이 좋으니까 더 이상 그런 말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쉽게 말해서 물사육 세팅 엄청 욕먹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저희의 편을 들어줄 수 있고 하는 게 절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직접 해봐서 해보니까 좋으니까 쓰는 거예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냥 외국에서는 이랬으니까 네가 하는 게 네가 뭘 한다고 아니요 엄청나게 잘 알아요 너무 많이 알아요 사육 방법에 대해서는 전국과 국내 우리나라에서 저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자부할 정도예요 제가 사육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분한테 저한테 꼬투리 잡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들이 해본 방식을 다 써봤고 거기에서 좀 더 나은 방법 나은 방법 이번에 올라간 방탄보험 포장도 하고 같아요 남들은 겨울째 배송 못 해요 근데 저는 해요 왜? 하기 위해서 무단히 실험하고 연구하고 테스트하고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물론 그런 만큼 제가 투자하는 시간도 있고 재료도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보내기 위해서 그만큼 연구하고 실험하고 테스트를 해요 한 가지만 보셔도 알겠죠 제 스타일이 좀 그래요 뭐 어떤 거에 꽂히면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해결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상품도 나오고 사육 방법도 나오고 그러면 외국에서 전문가들이 지금 틀린 거냐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그 나라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그 나라가 자기절 내내 온도가 안 바뀌는 나라일 수도 있고요 습도가 유지가 되는 나라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 환경은 습도가 유지가 되니까 습도를 신경 안 쓰고 세팅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절이 바뀌어요 겨울철에 습도가 확 떨어져요 여름철에 습도가 올라가고 여름철에 문제 없다가 겨울철에 생물들이 죽어나가요 이런 거는 어떻게 잡을 거예요 똑같이 세팅하고 여름철에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겨울철에 문제가 터져요 이런 것들 그런 게 존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외국 자료라고 해서 100% 신뢰할 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외국 자료를 안 본 지 한 십 몇 년 됐어요 저는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제가 직접 느껴보고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생물이 멀쩡해지고 건강해지고 안전하면 끝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직접 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정보나 사역 방법이나 용품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남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하고 제가 다르게 실험도 하고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브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의 노하우와 가지고 자기들만의 메이팅 방법 부화하는 방법이 다 다른 것처럼요 저는 남들과 다르게 그쪽 분야에만 특출나게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제 말을 무조건 신뢰하고 제 말이 정답이다 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나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나 다른 브리더들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거나 사역 방법에 알려주셨던 내용은 제가 벌써 다 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왜 제가 안 쓰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개 이게 보시면 세팅이 쫙 돼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이 세팅을 왜 해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직접 오셔서 문제점이 없는 것들을 확인을 하라고 직접 물어보고 왜냐면 저를 싫어하는 사람 예전처럼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끔 나타나요 요즘도 그런 분들은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나쁘다 저 문제점이 있다 뭐 하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런 분들 말 듣지 마시고 직접 눈으로 보시라고 세팅 다 해놓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레어 바딕 해코건 탈 안툴라건 제가 말했던 용품들이나 사역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전시해 놓고 세팅해 놓고 보라고 놔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장 오시면 직접 보세요 누구 말을 듣는 것보다 직접 보시고 그리고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보시고 좋다고 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근데 직접 안 해보거나 그리고 넵탈리아 단지 싫어하기 때문에 아 무조건 그게 잘못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음 그런만들 카페나 이런 데서 들으면 그냥 무시하세요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저를 싫어하는 거지 그게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영상을 찍는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넵탈리아의 배성찬 제 이름을 걸고요 배성찬 배성찬 배성찬에 대해서 알고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네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좀 남겨 놓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믿고 보실 수 있게 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보이는 것만 봐요 그래서 예전에는 탈란투가 개체가 많고 부작 많이 하는 샵이 전문가였어요 뭐 그 사람이 많은 걸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전문가였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삐리리 했으면 네 전문가 소리 들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네 그 당시가 언제냐면 2009년도에요 네 2009년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타란툴라 서적을 쓴 사람이 접니다 네 저에요 배성찬 이 정도면 됐나 2009년도에 쓴 거예요 2009년도 벌써 10년 전이죠 10년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타란툴라 서적을 쓸 정도로 네 그쪽 서적에서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전문가로 인정해 줬기 때문에 글을 쓰라고 책을 쓰라고 저한테 부탁했겠죠 네 지금은 19년입니다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얼만큼 더 많은 우아우가 생겼겠어요 그만큼 시간이 지난 만큼 더 연구도 많이 했을 거고요 저희 랩탈레오 오시면 뭐 이상한 이런 것들 네 다 실험용이에요 테스트용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 연구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들도 많고 지금 나와 있는 상품들은 써보고 좋기 때문에 네 상품화 시켜지는 거예요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시 또 더 나은 방법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네 업데이트 시켜 가지고 해드리고도 있고요 이 타른트라 서적은 지금은 솔직히 볼 수 없어요 지금은 이건 큰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봐야 되는데 이 서적을 다시 못 쓰고 있는 이유가 그전 제가 결혼하기 전이라 일 끝나고 가서 조금씩 조금씩 지피를 해서 쓴 건데 지금은 뭐 결혼하고 나서 뭐 애도 있고 시간이 없어요 집에 가서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적 못 써요 그리고 이 출판사랑 이제 저희랑 저랑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사용 목적의 책을 만들기 위한 거였고 그쪽에서는 이제 도감 형태 사진도 많고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걸 많게 하기 위해서 좀 책을 좀 더 더 추가해서 다시 뽑자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글을 못 쓰고 있네요 네 지금 그래서 이 책이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또 돈을 더 드려서 이 책만 따로 도감 형태가 아니라 이 책 그대로 한번 뽑을 수 있으면 뽑고 싶은데 그전에도 이 책을 지원해 주겠다고 지원해 주셔서 책을 뽑을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던 어떤 아버님도 계셨는데 제가 연락을 안 드렸어요 네 좀 그랬어요 그냥 제가 직접 제가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하고 싶었지 그 분한테 부탁까지 해서 그러고 싶진 않아서 그거는 거절했고요 네 하여튼 제가 이 정도입니다 네 거미 쪽 타란툴라 쪽에서는 네 김주필 교수님 다음으로 네 국내에서 타란툴라 서적을 처음 쓴 장본인입니다 네 네이버 검색하시면 책이 속에 나와 있는데 네 보통 사실 수는 없고 네 중고가가 지금 3만원인가 4만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네 정가는 19,000원인데 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만큼 구하기 힘든 책이고 네 이거 보시고 싶으면 도서관 큰 도서관 가서 보시면 되고 네 제가 이걸 보여 드리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정도로 네 국내에서 최초로 타란툴라 서적이라는 걸 쓸 수 있을 정도로 네 전문가라는 소리입니다 네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알려드리는 것들은 네 남들보단 좀 더 네 좋은 방향으로 남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좋은 거 좀 더 더 나은 거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요즘은 알려드리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 네 네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제가 타란툴라 시장을 좀 넓히고 싶어요 저면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제 유튜브 말고도 네 타란툴라 관련된 영상들은 타란툴라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구독이나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을 못 하더라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되니까 노출되면 그만큼 키우신 분도 많아지고 많아지면 네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나중에 새끼를 뭐 번식해서 새끼를 까서 네 그 분량을 하더라도 네 도움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말고도 초보자들 말고도 브리저들도 마찬가지에요 브리저들도 네 이 샵 저 샵 필요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누구 싫으시니까 뭐 하지 마시고 똑같이 타란툴라 관련된 영상이라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좋아요 한 번이라도 구독을 못 하더라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그러면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